수학에 빠진 시간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선생님이 오랜만에 또 우리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을 위한 캐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쉽게도 재미있는 캐스트는 아니고요.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밤때쯤에 여러분의 시험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려주는 마음으로 이제 공개 특강을 항상 준비해요. 그래서 공개 특강 제목이 하늘이 쪼개져도 요것만은 꼭 보자 해서 핫조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핫조이 캐스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별로 오늘은 1탄이고 이후에 이제 2탄, 3탄 이렇게 또 공개될 예정이니까 여러분이 핫조이 특강을 보면서 이미 아는 내용이라면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되고 모르는 내용이었다면 꿀팁들을 전수해주는 거니까 요걸 딱 공부해두시고 만약에 학교 시험에 나왔다면 맞춰주시면 성적이 오르겠죠.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핫조이 특강은 뭐냐면 절대 부등식을 증명하는 것과 그 증명된 것을 이용할 거야. 그래서 아주 유명한 절대 부등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번 놀아볼 거니까 같이 가보자고. 아, 이게 저 본 적 있지. 본 적 있지. 아우, 너무 유명한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먼저 증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증명도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증명하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돼. 여기다 일단 증명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부터 증명할 거야. 짠! 증명을 한다는 건 있잖아. 증명을 한다는 건 누가 큰지 아직 몰라. 이렇게 말인들을 잡으면 돼. 내가 누가 큰지 몰라. 누가 큰지 이걸 판단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로 절대값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뭐 하면 돼? 포함된 증명은 제곱의 차를 이용한다. 오케이? 제곱의 차를 이용한다. 이렇게. 즉, 무슨 말이냐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게 이게 A가 있고 B가 있는데 만약에 너가 양수고 만약에 너가 양수야 내가 누가 큰지 몰라. 누가 큰지 몰라. 비교해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빼보면 돼요, 빼보면. 빼보면 되는데 만약 두 개가 양수라면 제곱한 다음에 이들을 빼본다 이거예요. 순서를 기억해. 제곱한 다음 빼! 그래서 그 결과가 0과 비교하는 거야. 0보다 크면 당연히 앞의 놈이 더 큰 거고 0과 같으면 둘 다 똑같은 거고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더 큰 거겠지. 즉, 제곱을 해서 뺀 다음 0과 비교하자. 이 목표를 가지고 있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가보자. 그럼 뭐 어렵지 않게. 누가 큰지 몰라. 나는 누가 큰지 몰라요. 누가 큰지 모른다니까 그러므로 이 둘을 뭐해? 그냥 빼는 거 말고 양수고 양수니까 이들을 제곱하여 이들을 제곱하여 빼자. 짠, 이렇게. 뺀 다음 누구랑 비교하겠다는 목표가 있어버리에 0과 비교하겠다고. 근데 여기 이제 절대값 성질이 좀 들어와요. 절대값 성질이 들어와서 절대값과 제곱이 만나면 절대값이 사라져요. 그래서 a제곱이 되고 절대값 두 개를 곱할 때에는 절대값을 한 방에 이렇게 합쳤어도 괜찮죠. 절대값 성질. 마찬가지로 뒤에 거 제곱하는데 제곱과 절대값 만나면 사라지고요. 여기도 그럼 제곱과 절대값이 만나는 거니까 결국은 절대값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면 되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두 배로 짠 묶어주시면 절대값 a, b 마이너스 a, b 나와. 내 목표가 뭐라고? 제곱해서 뺐는데 누구랑 비교하자. 0과 비교하자. 질문. 너는 0과 비교하면 어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 아이고, 이게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일단 분류를 해야 되겠네. 절대값이니까.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알겠죠? 음. 야야야. 그러면 넌 양수잖아. 빵이네. 이렇게 되면 넌 음수잖아. 음수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ab가 되겠네. 이렇게. 질문. 이 결과는 양수야? 0이야? 음수야? 에잇. ab가 음수니까. ab가 음수인데 음수를 만났잖아. 그러니까 얜 무조건 양수겠구나. 그럼 내 목표가 뭐였다고? 제곱에서 뺀 놈의 결과가 0과 비교할 때 0보다 어때? 딱 0이 나올 수도 있지만 0보다 뭐 할 수 있어? 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난 이렇게 결론 내지? 제곱의 차를 했는데 그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럼 나는 누가 더 큰 거야? 앞의 놈과 뒤의 놈 중에 앞의 놈이 더 크거나 같은 거겠지.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녀석은 이렇게 생긴 녀석보다 더 뭐한다? 바보야. 절대값 왜 붙여. 아니, 제곱 왜 붙여. 얘는 얘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이 끝난 겁니다. 이해했죠? 제곱해서 뺐는데 그 결과를 비교하는 거야. 누구랑? 0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증명이 됐으므로 끝. 됐어? 어렵지 않아. 일로 와봐 그럼. 사실 이 증명은 교과서에도 있고 여러분이 공부를 좀 했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증명이에요. 그런데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써먹는 거야. 어떻게 써먹냐면 잘 들어봐. 잠깐. 내가 절대부등식에서 공부를 할 땐 등호 있잖아. 얘를 꼭 신경 써줘야 해. 무슨 말이냐면 제곱을 해서 뺐어? 그런데 0이랑 똑같아지는 순간도 있대. 언제 똑같아지니? 이 결과가 딱 0이 나올 때 딱 0이 나온다는 건 둘이 똑같을 때거든. 둘이 언제 똑같니? 딱 0이 나올 땐 언제니? 이 조건.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등호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0이 나오는 이유이고 그 이유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지. 이걸 기억해줘야 해. 다시 한 번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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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잘 들어. 외우는 법이야. 절대값 안이 덧셈이에요. 걔는 절대값이 쪼개지면 절대값이 쪼개지면 무조건 더 쪼개진 쪽이 더 크거나 같아. 외워야 해. 이때 이때 그러면 도대체 언제 똑같아지는데 요거 좌우가 언제 똑같아지는데 등호는 AB 곱이 양수일 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AB의 부호가 양수면 이리로 와봐. 내 목표가 뭐였어? 언제 좌우가 똑같아지는데 이거잖아. 그러니까 AB가 양수 양수거나 음수 음수면 된다는 거야. 1 이어봐. 1 2가 들어가면 당연히 똑같죠. AB가 양수이면 똑같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제 똑같아져요? 요렇게. 그럼 쪼금 더 쪼금 더 쪼금 더 그러면 등호가 될 때는 등호가 될 때는 AB가 양수일 때 혹은 0일 때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성립하는 초록색인 경우는 언제야? 초록색인 경우는 이거의 반대 경우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초록색이 되는 경우는 AB가 음수일 때 요. 그렇지. 요 같아지는 순간이 AB가 0보다 커거나 같아질 때니까 이게 반대가 되는 순간은 등호가 아니라 클 때가 되겠죠. 클 때. 이해돼요? 여기가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엔 두 번째 증명. 야 요 증명을 아 이거 대충 공부하면 안 되는데 이거. 요 증명이 문제집에도 많지가 않아. 학생들이 잘 못해. 잘 들어야 돼. 나는 역시 누가 큰지 몰라요. 누가 큰지 몰라요. 누가 큰지 몰라요. 누가 큰지 몰라요. 누가 큰지 모르니까 뭐 해야 돼. 비교해봐야 돼. 어떻게 비교해. 제곱해서 빼요. 안 됩니다. 제곱해서 뺄 때는 양수이고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아까 거는 얘도 당연히 절대값 더한 거니까 양수고 얘도 당연히 절대값 더한 거니까 양수여서 절대값이 양수니까 제곱해서 빼는 게 가능하지만 지금은 너는 양수가 확실하지만 요 녀석이 양수인지는 아직 모르거든. 그래서 뭐합니다? 경우를 나눕니다. 아이고 어렵다. 즉 요 녀석이 음수라면 너가 음수라면 무조건 얘와 요 녀석 가운데 무조건 누가 크니? 얘 음수인데? 무조건 여기가 크지. 왜? 절대값이니까 얘는 양수고 이해 됐습니까? 아 그래서 왼쪽에 있는 녀석이 음수라면 둘 중에 누가 커? 물어 왔을 때 오른쪽이 더 큽니다. 선생님 그럼 만약에 요 왼쪽에 있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럼 이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비교를 어떻게 제곱해서 빼자. 이제 제곱해서 빼는 거야. 아까와 같은 과정을 이제 갈 수 있는 거지. 왜? 양수들이니까요. 제곱해서 빼자고요. 제곱해서 빼자. 괜찮니? 야 제곱해서 뺀 다음에 누구랑 비교하자고? 0과 비교하자고? 기억해야 돼. 0과 비교하는 거야. 조금 빨리 해볼까? 절대값 제곱만 나면 사라져요. a제곱. 절대값 제곱만 나면 사라져요. b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절대값 합쳐버리면 a, b. 좋아요. 빼기. 절대값 제곱만 나면 사라지니까 그냥 a 마이너스 b의 제곱의 형태. 아까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와우와우와우 봐요. 요거 남았고 제곱 사라지고 요거 남았어. 그럼 마이너스 두 배의 절대값 a, b 마이너스 a, b 요렇게 남겠지. 아! 아까랑 똑같네. 아까랑 똑같애. 기억나니? 좀 아까 여기서 a, b에 따라 경우를 나눴지. 자 다시 a, b가 0보다 커널 같을 때와 a, b가 0보다 작을 때 경우를 나눴던 거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니가 양수니까 빼면요. 오케이. 근데 이번에 요게 음수로 나왔어? 마이너스 두 배인데 널 만나서 플러스 4배의 a, b가 돼. 그런데 a, b 자체가 음수였으니까 얘는 음수야. 와우. 제곱해서 뺐는데 그 결과가 0이랑 비교하면 0이 되는 순간도 있고 그럼 0이 됐다는 얘기는 둘이 같아졌다는 얘기. 혹은 음수가 되는 순간도 있더라. 음수가 되는 순간도 있더라.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크다는 얘기? 요 뒤에 게 더 컸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나의 결론 무조건 요 녀석과 요렇게 있는 녀석을 비교해보니 둘 중에 같아질 때도 있고 오른쪽 게 더 커질 때도 있어. 이때 위에도 올라가 보면 무조건 오른쪽이 크다 했으니까 부등호는 요게 맞는 거지. 항상 성립해요. 이해됐죠? 요렇게 증명하면 돼. 단 등호가 있잖아 이번에 요 등호는 언제 성립하니? 좌우가 언제 똑같니? 좌우가 언제 똑같니? 요 경우는 좌우가 똑같아질 리가 없었어. 좌우가 똑같아질 조건이 그래서 뭐냐? 0이 나오는 경우가 좌우가 똑같았고 0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랑 똑같아요. AB가 0보다 커 났을 때. 어? 이유가 똑같네? 그러나 그러나 요것만 쓰면 안 돼. 요게 함정이야. 우리 전제 조건이 이 조건 안에서 제곱의 차를 한 거니까 0보다 커 났다는 조건이 있는 것도 얘를 전제로 했을 때야. 즉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다라는 보장이 있을 때야. 요 때 요 조건 안에서 0이 나오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얘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는 순간 0이 나와서 좌우가 똑같아진다. 괜찮아요? 자 외우자. 자 외워? 절대값 아니 빼기는 절대값이 쪼개졌을 때 더 작거나 같습니다. 비교할 수 있지? 더하기는 쪼개진 놈이 더 크거나 같고요. 아이 뭐하는 거야? 빼기는 쪼개진 놈이 더 작거나 같습니다. 외우기 좋잖아. 외우기 좋잖아. 외우기 좋잖아. 음? 외우기 좋아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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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있어. 좌우가 똑같아지는 등호의 성립 순간. 등호는 언제다? 이거랑 똑같아. AB가 양수다랑 똑같아. 그런데 우리의 증명을 떠올려. 증명을 떠올렸을 때 얘는 제고배차를 한 거에서 나온 거지만 보라색 조건이 있다고. 그렇지. 양수인 걸 보장했을 때 제고배차를 한 거니까 양수인 걸 보장해줘야 돼. 그래서 양수인 걸 보장해야 되니까 요렇게 들어왔을 때가 등호 성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AB가 부호가 같으면 안 돼. 뿐만 아니라 절대값이 A가 더 커야 돼. 예를 들어 A가 1이고 B가 2면 안 된다는 거야. 봐봐. 집어넣어봐. 그러면 1 빼기 2호 집어넣어봐. 1 2 이게 같아지니? 안 같아지죠. 부호는 같지만 요걸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이 들어온다. 됐습니까? 해서 여러분은 증명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고요. 결론을 알아둬야지. 결론. 한 번만 더 연습하자. 결론을 외워야 돼. 이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증명하는 걸 떠나서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 다시. 절대값 더하기는 쪼개졌을 때 어떻게 된다? 쪼개진 쪽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등호 성립 조건이 언제야? 언제 좌우가 똑같아져?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거 이거. 빼기는 쪼개졌을 때 더 뺀 녀석이 작거나 같습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해? 똑같아요. 위에 거라. A, B가 양수이면서.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이 양수인 걸 전제로 제곱해서 뺀 거 증명한 곳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들어와야 돼. 조금 더 디테일한 조건이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됐죠? 좋습니다. 외웠다 치자. 외웠다 치자.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하잇. 짜잔 짠. 봐봐. 1번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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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에 우리의 P는 XY가 양수이고 우리의 Q는 절대값 X 더하기 Y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다. 이렇게 나오고. P는 Q이기관 무슨 조건이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때 우리는 얘의 정체를 알아야지. 원래 얘는. 원래 얘는. 원래 얘는. 더하기가 쪼개지면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단 말이야. 원래는. 하지만 지금 Q라는 조건은 너희들이 똑같아요. 이걸 줬지.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는 받고 얘기하면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똑같아지려면 반드시 XY가. 아깐 AB였어. XY가 0보다 커거나 같아야죠. 이거야.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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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가 똑같아요라는 이 말과 XY의 부호가 0보다 커거나 이 말은 같은 말이야.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 거니? 이때 성립해요. 이때 성립하면 너가 성립하고 너가 성립하는 건 이때 성립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필요충분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 뜨면 너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야 돼. 야 그럼 범위가 누가 크니? P는 XY 곱이 양수다고. Q는 XY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누가 더 큰 범위야. 당연히 너가 더 큰 범위지. 너가 더 큰 범이니까.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이게 참이 돼버리는 거죠. 얘가 더 큰 범이니까. 그러니까 반대 가는 게 틀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문제에서 답을 내야 되겠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P가 화살을 쏘면 충분이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아 원래는 오른쪽이 더 큰 하트네. 같을 때를 물어봤으니 등호 성립이구나. 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2번도 볼게. P가 어떻게 나왔냐면 짜자잔 짠짠짜잔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Q는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아. 원래는 빼기는 쪼개지면 쪼개진 쪽이 더 작거나 같아요. 이거라고 원래는. 근데 지금 물어본 건? 같을 때 물어봤지. 같을 때. 등호 성립. 요거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 요거 등호는? 역시 똑같이 X,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엔드. 빼기에 대해서는 뭐 하나가 더 필요해? 이게 나온 게 증명해서 제곱의 차를 이용한 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곱의 차를 이용하려면 양수,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하니까 너가 양수해야 된다는 조건. 이 조건. 그러니까 이 녀석 등호 성립 조건과 필요충분 조건. 너라는 거지. 너랑 너는 같은 말. P를 이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Q는 X, Y가 0보다 커 나왔대. 질문. 누가 더 큰 범이야? 누가 더 많은 걸 갖고 있어? 디테일한 게 얘지. 그러니까 얘가 더 작은 범이라는 거지. X, Y가 0보다 커 나왔대는 범위 안에 또 다른 조건까지 만족시키는 녀석이 있는 거니까 P가 더 뭐한 거야? 작은 거야. 이해돼서 P가 더 작은 범위지. Q는 X, Y가 0보다 커 나왔대는 큰 범위 안에 그걸 만족하면서 다른 걸 만족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큰 범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큰 범위로 가는 게 맞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역시 이번에도 무슨 조건이에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무슨 조건지 쓰려면 어느 범위가 더 큰지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알려면 얘네들의 모습도 이것처럼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팍팍팍 무슨 조건인지 알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핫조이 시간에 배운 아주 유명한 절대부등식은 어디 갔어? 짠! 절대값이 나온 상태의 절대부등식들이에요. 그래서 각각 아까 외우는 법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은지 등호성립 조건은 언제인지 그 등호성립 조건을 알아야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빨리 빨리 풀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참고로 봐봐.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건 필요충분 조건이 볼까? 원래 같아지는 건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했지. 근데 그게 반대인 거니까 우리의 곱이 음수예요. 이거지 이거. 누구만인지 알겠죠? 곱이 음수 나가래. 그럼 PQ는 이렇게 되면 아무 조건이 아닌 거지. 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 무엇이 어떻게 등호가 들어가고 반대인 경우인지를 꼭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1 공개 특강 핫조이 1탄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는 2탄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찾아올 테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